이런 점수 받아놓고 홀려는 무슨 일이야! 이제 메카니멀 배틀은 금지야! 아라가 다시 시험을 쳐서 80점 이상 받는다면 배틀 금지령을 풀어주세요. 진짜 어떡하면 좋지? 이 상태로는 절대 80점은 못 받을 거야! 진정해. 너무 열을 올리면 오히려 공부에 도움이 안 돼. 공주라면 어떠한 고랑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요. 전 백호랑이라고 합니다. 마시아 메카드 다음 이야기! 신비의 가면대장! 메카니멀 고! 아라가 다시 시험을 위해서 관리하는 슬픔을 동경하고 경우도 함께 하실 때까지 기대하는 슬픔을 不agner 시작! 그리고 무섭다. 마시아 메카니멀 고! 아라가 짓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